천천히 앞으로 내리면서 어깨 비세요 목도의 뒤를 쭉 빼면서 내려가세요 터치 업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어깨 비세요 내려가세요 다리 좀 부으세요 업 잘하십시오 다리 다리 좀 부으세요 다리 좀 부으세요 다리 좀 부으세요 자 무게도 올리실 분 올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어 쌤 나트럴스 무게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무게를 올리세요 지금 무게를 올리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큰 뛰면서 끝까지 잡아들이고 펀치 각자 쓰이시니까 이메일 수입 아 아니, 다시 해봐요 깨끗이 좀 움직여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, 여기서 세븐한테 다 가는 것 같은데 뒤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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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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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세요 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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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오른쪽 뒤따 다리 스테이 우리 왓은 댄디입니다. 댄디 체크해보신다. 당장 아이스크림을 해보십시오. 이것도 여성민들이 왔고요. 여성민들의 왓민들은 이젠 높지 않지만 짧은 댄디의 심폐가 많습니다.